위한 장비 remarks 2차 장비라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층에다 단장님 장갑두 끼고 넌 야 넌 장갑으로 제발 아 형oke 깨끗해지는게 아까웠냐고 박스 어저께 줄놓은 게 없지 이거 그냥 줄농다 엔트리 1번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야 이거 너무 멀다 아니 전화 바꾸셔야 돼 너무 멀어 몰라 몇 랩 돌고 아니 잠깐만 너무 멀다니까 지금 너무 멀어 아부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부님들 알고 계시는 분은 카트랑 다를걸요 마니 선수 카트 야 3mm 이거 이거 케이블이야 케이블 케이블 찾아봐 3mm라고 하지마 이거 엔셀 케이블이야 빨리 안 때려줘 아니 이게 이게 뭐야 이건 아니지 이거는 엔셀에 안 땡겨줘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라 이런거라도 돼요 이러면 된대 타 그냥 단장님 저 정도면 돼요 단장님 짱 타세요 빨리 단장님 다시 타봐요 형 1그리드 3그리드 곱치시네 1그리드 3그리드 저희 카트팀 저희 일반 손님들 계시니까 다 나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